뉴 월! 안녕하세요 두균입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팬사인회를 하러 왔습니다. 가쿠란을 입고 팬사인회를 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최종 셀프 하겠습니다. 8번 앨리스님. 8번! 56번! 7번! 최소 체크도 하고 컨셉이 선동부에다가 여러분들 재밌게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앨리스 감사합니다. 항상 땡큐! 땡큐! 러브유! 러브유! 워! 그렇다 내가 너를 떠난다 아무런 인사도 못한 채 너를 듣고 간다 참는다 네가 보고 싶다 네 옆에 더 머물고 싶다 애교 간다 애교 간다 다! 병찬이가 오늘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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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죠. 준비됐나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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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숲 속에 쥬빈이가 깜짝깜짝 시왕 팬사를 가고 있는 현장인데요. 각지에서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추셔서 너무 고마워요. 조금 이따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일단 인사만 좀 드리겠습니다. 뉴 월!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래 사랑이란 믿음 배려 용서이 해 시간이란 못 속인데 모순이 된 모습이 제 모습일 테니 신의 꽃송이 돼 가끔 지나간 계절처럼 다시 돌아오길 바래 어깨 넘어 듣게 되는 소식은 네가 불어와 흘린 눈물만큼 네 행복을 빌고 떠올리 오 형 오 땡긴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종아 형이 땡기려고 점심에는 어 당연히 세준이 애교 먹고 자라야죠. 아 멋있는데 매우리죠? 약간 더부름한데? 너무 많이 먹어 소주는 이렇게 안 섞어도 된대요. 나 무실 없는 짓이래요. 대구도 오고 부산도 오고 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부산 대구 멀잖아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기쁘었던 것 같아요. 땡큐! 세라부? 오늘 마지막 팬사 세라부 입고 하려고 했는데 팬분들께 맘에 좀 잠시만 안녕 이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있기를 이대로 안녕 오늘도 그립고 그립다 흩날려간 저 꽃잎바라 너만 이 춤을 춘다 그날처럼 예에에에에에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빈 한세 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팬사 까지 해서 이제 통학미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모두 다치지 않고 9월의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수빈군? 기분이가 좋네요. 하지만 그래도 미드로 끝난다는 끝난다는 게 너무 실패 그래도 저희가 세라부 선물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이번 활동을 계기로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빨리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정말 이거 활동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히 가요.